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들려줄 이야기, 외톨이가 된 꼬마팀,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을 받았어요. 칼데코상은 미국 그림책,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은 영국 그림책이에요. 에드워드 아디전의 그림, 글, 출판사 시공주니어. 팀이 왜 외톨이가 됐는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외톨이가 된 꼬마팀 팀이 바라보고 있는 건 어디일까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선생님은 궁금해지네요. 어느 날 팀은 바닷가 집으로 돌아왔어. 멀리 떠나 있었던 탓에 조금이라도 빨리 엄마, 아빠를 보고 싶었지. 그런데 창문은 모두 닫혀있고 문도 잠겨있지 않겠어? 팀이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해봐. 팀이 열쇠구멍으로 들여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 큰 소리로 불러보아도 아무 대답이 없었고. 그러다 문 옆에 왼쪽 지가 붙어있는 게 눈에 띄었어. 거기에 빈집, 새들사랑 구함이라고 쓰여있지 뭐야. 가엾은 팀, 팀은 현관 앞에 쪼그리고 앉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팀은 조금 울기도 했어.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졌지. 조금 있다가 팀은 일어나서 집을 뒤로 앉은 채 다시 길을 떠났소. 이 넓은 세상을 다 돌아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부모님을 찾고야 말겠다고 굳게 다짐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팀은 돈이 한 푼도 없었어. 그래서 어느 농가에 가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부탁했지. 농부는 이렇게 말했소. 건초더미에서 재워주고 저녁이랑 아침밥도 주지. 하지만 먼저 우리 감자밭을 갈아야 한다. 농부는 팀에게 쇠스랑을 주고 일을 시켰소. 밤이 되자 팀은 건초더미에 누웠소. 어찌나 피곤하던지 슬퍼할 겨울일도 없이 곧장 잠에 고라떨어졌지. 이튿날 아침을 먹으면서 팀은 자기 얘기를 들려주었어. 마음씨 좋은 농부의 아내는 팀이 참 안 됐다고 여겼어. 그래서 팀이 떠날 때 큼직한 샌드위치랑 빨갛게 잘 익은 사과 두 개를 싸주고 돈도 주머니에 살짝 넣어주었어. 그러고는 잘 가라고 입맞춰 주었지. 팀은 작은 배를 탈 계획이었소. 작은 배들은 해안가를 따라 항구란 항구에는 모두 들르니까 부모님의 소식을 묻고 다닐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팀의 부모님은 바다를 무척 좋아하니까 반드시 바다 가까이에 살고 있을 거야. 그래서 팀은 배를 타기 위해 항구로 갔는데 마침 운이 좋았어. 팀이 바라던 바로 그런 배가 있었거든. 빨갛고 높다란 굴뚝이 있는 작고 오래된 배였는데 이름이 아멜리아 제이노였어. 더욱 운이 좋은 것은 팀이 그 배에 가보니 마침... 배에 탈 선원이 모자랐던 거야. 그래서 팀은 당장 잔시름 부름꾼으로 일하게 됐소. 일단 바다로 나오자 팀은 아주 바빠졌지. 페인트 칠을 하고 가판을 박박 닦고 심부름을 하고 선원 아저씨들을 도와 선장님이나 항해사들에게 식사를 차려주었소. 눈꽃 뜰 새 없이 바빠서 속상해할 겨를도 없었지. 아멜리아 제이노에서 지내는 건 즐거웠소. 선장님을 비롯해 선원 아저씨들이 모두 친절한데다 유난히 팀한테 잘해주었거든. 하루 이틀이 지나고 몇 주가 흘러갔어. 배는 항구마다... 다 들렀는데 그렇게 항구에 머물 때면 팀은 쏜살같이 육지로 내려가 엄마, 아빠를 찾아다녔소.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고 돌아올 때마다 팀은 얼마나 슬프고 속상했는지 몰라. 그럴 때면 선원 아저씨들은 팀에게 더욱 잘해주었고 기운을 북돋아주려고 무척 애쏘소. 하지만 팀과 가장 친한 친구는 어쩌면 그 배의 고양이였을 수도 있소. 일이 다 끝나면 팀은 댁의 갑판 구석에 앉아 고양이에게 자기 얘기를 들려주었소. 고양이는 마치 다 알아듣는 듯이 까르릉 까르릉 야옹 야옹 하며 대꾸하곤 했지. 이 고양이를 반드시 기억해도 왜냐하면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 어느 날 아멜리아 제이노가 작은 항구에 낳자 팀은 늘 그렇듯이 잠깐이라도 부모님을 찾아보려고 내려갔소. 이번에도 헛당치고 서둘러 배로 돌아가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길가에 서 있는 게 보였소. 팀은 걸음을 멈추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해서 부모님을 아느냐고 물었지. 저런 부모님을 잃었구나. 그렇지?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다짜 붙자 팀의 손목을 붙잡았소. 그럼 나랑 같이 미아 보호소에 가자. 싫어요. 싫어요. 팀이 말했소. 미아 보호소엔 가기 싫어요. 저는 선원인데 지금 가지 않으면 배를 놓쳐요. 제발 놓아주세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팀의 손을 더 꽉 붙잡고 질질 끌다시피 해서 크고 움침한 집에 크고 움침한 문앞으로 데려갔소. 다 왔단다. 아주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큼직한 열쇠를 꺼내어 열쇠 구멍에 꽂으려고 했소. 그 순간 팀이 손을 확 잡아당겨서 아주머니는 열쇠를 바닥에 떨어뜨렸소. 아주머니가 열쇠를 잡으려고 몸을 숙이는 틈을 타서 팀은 다시 손을 잡아당겼소. 그 바람에 아주머니가 넘어지며 팀의 손을 놓쳤지. 팀은 죽을 힘을 다해 쏜살같이 부두로 달려갔소. 팀이 부두에 이르렀을 때 아멜리아 제이노는 이미 진기를 내뿜으며 바다로 나가고 있지 뭐야. 팀이 얼마나 실망했을지 상상해봐. 팀은 배를 놓쳐버린 거야. 팀이 한 일은 단 하나. 다른 배에 숨는 것 뿐이었소. 팀은 살그머니 다른 징기산에 올라타 보트 밑에 숨었소. 얼마 안 있어 배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고 밧줄 던지는 소리가 들리면서 팀은 다시 바다로 나가게 되었소. 하지만 이번 배는 아멜리아 제이노처럼 즐겁지 않았어. 선장은 무시무시한 사람이었고 선원 아저씨들도 거칠고 험했소. 게다가 배에 몰래 탔다고 팀한테 더욱 심술굳게 대했지. 사나운 날씨 속에서도 팀은 날마다 가판에 나가 일해야 했소. 차가운 부풍에 온몸이 얼어붙었고 비를 쫄딱 맞거나 짜듯짠 바닷물을 뒤집어쓰기 일쑤였지. 얼마 뒤 팀은 너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소. 선장은 화를 벌컥 내며 소리쳤소. 아픈 녀석을 배에 태울 순 없소. 당장 배에서 내려보내. 진기선은 자그마한 잿빛 바닷가 도시 근처로 가서 작은 배를 보내라고 신호를 보냈소. 작은 배가 배전으로 다가오자 진기선은 팀을 내려주고 가버렸소. 부대에 돋아가자 뱃사람이 팀을 내려주었소. 팀이 배에서 내리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 가운데 한 아주머니가 팀을 가엾게 여겼소. 아주머니가 말했소. 저런 꼬마애가 가엾기도 해라. 우리 집에 데려가서 보살펴주어야 겠어요. 그래서 뱃사람은 팀을 도시 뒤쪽 언덕에 있는 작은 집에 데려다주었소. 팀은 이제야 편안한 침대에 눕게 되었지. 팀은 오랫동안 알아누웠소. 해티 맥베인이라는... 그 아주머니는 아주 상냥했고 팀을 정성껏 돌봐주었소. 아주머니는 죽과 크림, 진한 우유와 갓 나은 달걀을 팀에게 먹였소. 팀은 차츰 나아졌소. 거의 다 나아갈 무렵 아주머니가 말했소. 팀, 나한테 생각이 있단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아직 혼자란다. 그래서 널 아들로 삼아 함께 살고 싶구나. 팀은 일단 다시 부모님을 찾아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해티 아주머니는 들어주지 않았소. 팀은 슬펐소. 하지만 해티 아주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주머니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진 않았지. 날마다 팀은 밖에 나가 작은 부두를 거닐면서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소.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서 말이야. 날마다 팀은 더 슬퍼졌소. 어느 날 아침을 먹는데 해티 아주머니가 말했어. 팀, 너무 슬퍼 보이는구나. 아쉽지만 이제 널 보내주어야 할 것 같다. 그러고는 새 옷이 가득 든 가방과 돈을 주면서 잘 가라고 입맞추어 주었지. 팀은 떠나면서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소. 하지만 항구에 이르자 뛸 듯이 기뻤소. 부두에 아멜리아 제이노가 있었던 거야. 배에 오르자 다들 얼마나 반가워하든지 팀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든지.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기뻐한 것은 아멜리아 제이노의 고향이었지. 물론 선장님도 팀에게 다시 잔 심부름꾼이 되어달라고 했소. 하지만 팀의 고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바다로 나간 지 얼마 안 있어 폭풍을 만났는데 배에 불까지 났지 뭐야. 팀이 가장 먼저 연기 냄새를 맡고 선생님에게 달려가서 알렸소. 세상에 나 거센 바람을 타고 불길이 더욱 활활 타올랐소. 선장님 앞쪽 출입문에 불이 났소. 선원 아저씨들이 용감하게 달려들어 불을 끄려고 했지만 헛수고였지. 마침내 배 앞부분이 온통 불길에 불길에 휩싸였소. 선장님은 슬프게도 배를 버리라고 명령했고 다들 남아있는 작은 보트에 옮겨 탔지. 그 순간 팀은 고양이가 항해사의 선실에 갇혀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소. 아! 가엾은 고양이! 어서 구하러 가야 해! 팀은 이렇게 소리치면서 다들 말리는데도 뿌리치고 갑판으로 올라갔소. 선실에 들어가 고양이를 구했지만 돌아가려고 보니 불길이 뒤쪽에서 확 솟구쳤소. 돌아갈 길이 막혀버린 거야. 팀은 고양이를 안고 바다로 뛰어드는 수밖에 없었소. 다행히 근처에 선원 아저씨들이 내던졌던 문짝이 떠다니고 있었소. 팀과 고양이는 그 문짝에 올라탔지. 파도가 높이 솟구치고 물보라가 심하게 있는 탓에 선원 아저씨들은 팀과 고양이를 찾을 수가 없었소. 그래서 그날 내내 팀과 고양이는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떠돌아다녔지. 저녁 어스름에 팀과 고양이는 어느 바닷가 모래밭으로 떠밀려왔소. 가파른 바닷가를 올라가 보니 도시가 나왔소. 팀은 어떤 카페 앞에 걸음을 멈추고 유리창 안을 들여다보았소. 팀이랑 고양이는 온몸이 쫄딱 젖어 춥고 지친 데다 무지무지하게 배가 고팠소. 하지만 팀은 돈이 한 푼도 없었지. 문득 유리창 너머 탁자 앞에 한 아주머니가 혼자 앉아있는 게 보였소. 그 아주머니는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손수건을 눈에 꼬옥 대고 있었지. 혹시 팀의 엄마가 아닐까? 그분은 바로 팀의 엄마였소. 팀은 재빨리 카페 안으로 들어가 엄마 품에 꼭 안겼소. 얼마나 기쁘던지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던지. 팀의 엄마가 어찌된 일인지 이야기해 주었소. 팀이 떠나 있을 때 유람선이 침물되어 승객이 모두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실렸대. 그런데 승객 이름 가운데 팀의 이름이 올라가 있었던 거야. 어처구니 없는 실수였지. 부모님은 너무 슬퍼서 옛날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었고 그래서 떠나기로 한 거였대. 팀도 자기가 겪은 모험담을 들려주었어. 불길이 무시무시하며 솟구쳤어요. 이튿날 팀이랑 부모님이랑 고양이는 다시 바닷가 집으로 돌아왔어. 집에는 아직 아무도 살지 않았고 예전 모습 그대로였지. 팀의 친구 샬럿과 진저도 돌아와서 함께 지냈어. 다 같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지. 그리고 음 또 여러분도 진작 했겠지만 팀은 해티 아주머니를 잊지 않았어. 물론 아멜리아 제이노 사람들도 잊지 않았고 그 아저씨들도 모두 육지에 무사히 도착했대. 사랑하는 해티 아주머니에게 전 엄마랑 아빠를 찾았고 우리 배에 고양이도 구했어요.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살아요. 사람을 보내며 팀 끝 지금까지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을 받은 외투리가 된 꼬마 팀이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팀이었기에 어떤가요? 나중에는 부모님을 만나게 됐죠?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도전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면 선생님이 계속해서 좋은 그림책 선정해 들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